이게 열 수 없어요? 애들 몇 분이 있으니까 애들부터 좀 내내. 애들아! 영민아! 오영민! 아, 제가 오영민이죠? 오영민이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요! 애들이 와라구! 어머, 저 정상 아니네. 교감사님, 어머님들 모시고 빨리 나가시오. 예. 저 영민 학생 좀 진정하고. 야! 진짜 짜증나서 야 나와 나와 야 이거 나와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오른척 안 하려고 애쓰는 거 안 보이냐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오영민, 밤만리가 이런 말을 했어 우리 자신만이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너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건 네 엄마도 이 학교도 아니야 네 마음이지 이거 부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? 내가 이 거지같은 감옥은 부셨지만 네 마음에선 네 스스로 해방되라 그럼 어떡해 다행이에요 밥 내가 greatest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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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